아침에 눈을 뜨고서 평소와 같은 나로 시작하려 TV 켜며 끝나지 않은 상황 이런 일상이 계속든지 얼마나 됐더라 모르겠고 그냥 인천으로 입이나 말가줘 그냥 집에나 있어줘 특별히 뭐 없음 말이야 듀오나 다행이야 돌려줘 내가 캐리할게 아마 지겨워질 때쯤에 노래 틀고 춤이나 추르자 이 시국 맞춤으로다가 이리야 춤이나 가자 됐어 춤을 추는 것도 조금 지쳐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거의 노래방도 가고 싶어 그래도 좋은 점 많아 성적이 좀 잘 나와 나름 열심히 했나 등수 올라가는 건가 기분 좋은 마음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도 A고 너도 A야 마식이 좋은 거ias 미성 2002, 2002, 2002 아.. 마스크 두고 나왔다 뭐야 여보세요 아 수업 시작했어? 알았어 알았어 어